아, 무거워! 무섭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번에 왔던 진순대에 또 왔어요. 순댓국 먹고 싶어서 오늘 이거 먹고 평일 또 카트 타러 갈 건데 먹고 노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순대, 이거 정식을 시켰어요. 또 왔습니다. 못 잊어서 또 왔네. 근데 이거 순댓국이 되게 많다. 이거 치마야? 네. 아, 얘기하지. 나오고 가려고. 갖고 오라. 에어팟을 사줬단 말이야, 에어팟을? 네. 케이스도 같이 보냈어. 네, 케이스 있다. 네, 케이스 있다? 네, 케이스 있다? 네, 케이스 있다. 좀 전에 왔어. 좀 전에 왔어. 적은가 봐. 아직 안 적었어. 세월이가 못 했어. 준비하느라. 어. 저희는 카트 타기 전에 일단은 여기 와서 커피 좀 먹고 갈려고. 아, 저리가! 커피 먹고 갈려고 여기 왔어요. 어. 아, 시원해. 감사합니다. 이제 태웠습니다. 응. 사라진 쪼꼬가. 다 온다. 어? 다. 돌아왔고, 저는 안에 바지를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스타필드에 왔고 동생은 방금 데려다줬고 엄마 선물 좀 사러 잠깐 스타필드에 왔어요. 여기서 밥 먹고 집에 갈 겁니다. 주말이니까 푹 자야죠. 아, 너무 피곤해. 비염약을 먹었더니 너무 피곤해요. 이것은? 푸음밥 한박.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 썰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그렇지. 이 소스가 맛있네. 진짜 느끼하지 않아서 좋다.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안 느끼하고. 사람들이 다 먹고 있어서 시켜본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야? 치즈야? 응. 무슨, 무슨 피자지? 롯덜러랑 뭐랑 다 들어갔다는데, 롯덜러. 마스카포니. 종말에 조심해. 오픈쪽. 간장. 수박이 끓인. 고추장. 짠. 고추장. 여기는 바삭하고, 뭔가 상큼해요. 어떠세요? 왜 이렇게 식혔더라구요. 왠지에 마스카포니. 포크 앤 치킨 포크 앤 치킨 응 맵니다 이거 닭볼게, 먹어봐 맛있어? 좀 뭔가 절차스 같이 먹다 그치? 얘네들 언제 와? 어? 얘 왜 우리 이렇게 먹고 있는게 쪽팔려? 심지어 하나만 내가 시켰는데 어? 하나만 내가 시켰는데 나 안 말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남자친구 누나네 집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 끝나고 집에서 쉬다가 나왔고 장 봐가지고 언니네 가서 고기 구워먹을 거예요 여러분 장을 보러 트레이더스에 왔습니다 고기를 잔뜩 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면 너무 많은데 이건 뭔데? 안창이랑 꽃갈비 꽃갈비 꽃갈비가 맛있긴 한데 그래? 이거 사면 1.8kg 대박 아 나 키는 많네 사실 이게 뼈라서 응 응 뼈먹이라서 근데 이거는 향신료가 필요하잖아 근데 향신료 하나 사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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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타이저로 먹을까? 어때? 에피타이저 확실해?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인다 깐깐깐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응 저녁도 간다고 뭔가를 잔뜩 사서 입니다 왜냐 우린 돼지새끼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미 돼지새끼 조용히 해 유리 피는 없다 우리 완전 둘까? 뭐예요? 이거 궁금하다 여기에 온도 응! 어, 제가... 이 정도면 맞아? 쟤네 둘을... 어, 그러면 한 번 봐봐. 애호라이터 처음부터 봐. 나도. 아, 귀여워. 별로 귀여워. 야, 얘 봐. 손쪽으로 놓고 하니까 두 손으로 무거워가지고. 아, 귀엽다. 어떻게 되냐? 내 거야, 3년 전에. 아유, 버리면 어떻게 해줄 거야. 되게 귀여워, 나. 형이 말고, 나이 뭔지 알았었지. 아, 왜냐면 쟤를 만나면 너희들이 헤어질 수 있잖아. 내가 너를 만나면 우리가 떨어질 일이 없잖아. 시청자 한 번 이러고. 왜 아예 보석 한 번 지내지. 부부는 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되지. 또 내가 제주도 가서 진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 해념들이 물질해가지고 바로 물질해서 올라와서 전복이랑 해산 한 번 해주는데 근데 그게 성산일출봉 쪽에 내가 소쿠리 같은 거 쪼끄만 오던 그거에 몇 천 원에 팔아. 방금 물질해서 올라온 건데. 근데 거기에 콘크리트 벽 요만하게 있고 여기 뒤에가 다 바다야. 거기다가 소주빵을 넣고 소쿠리를 넣고 거기서 그냥 물려봐. 아, 맛있겠다. 안 취해. 아, 맛있겠다.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안 취해. 근데 양국 가서 안 취했다고 나. 진짜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에. 잡채에 가서 먹으면 안 취해잖아. 그리고 그거 먹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해녀, 해문이들이 물질 딱 하고 올라가가지고 쳐다봐. 너무 뻔히 쳐다봐. 일단 드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럴까? 하면서 앉아.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지고 자꾸 물 꺼내. 아, 진짜요? 쩐다. 무한 느낌이야. 아, 진짜 쩐다. 아, 너무 좋아. 어떡하지? 근데 거기 있는 거 같이 가요. 왠지 아니죠. 왠지 아니죠. 여러분, 저희는 이 차로 고스트 페퍼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짜잔. 우와아. 음? 생각보다 안 매운데? 음? 음? 음. 음. 너무 좋아. 음. 예쁜 오브. 음. 그리고 기분 나쁜 매운 이지? 어우, 냄새 매워. 음, 근데 맛있긴 한데 매워. 불닭은 안 맵거든. 그거 먹으면 더 멨. 나 무는 매물 완화시켜주고 안 맵다며! 매워! 내가 무 먹지 말랬잖아! 아 무는... 무냐? 누나가 지금 오렌지수 가져가서 개빡쳐줘 자 자 자 됐어 ! 낙지 냉둬 웅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